안녕하세요. 오늘은 색종이로 전통문양 접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색종이 3장 풀, 가위, 연필 필요합니다. 이렇게 꽃 모양의 전통문양 만들어 볼게요. 양면 색종이 준비해 주세요. 여기 꽃잎 부분을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면 노란색이 뒤쪽으로 가도록 놓아주세요. 네모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네모모양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가운데선에 맞추어서 대문 접기 할게요. 아래쪽 색종이를 가운데선까지 접어올리고 위쪽 색종이를 가운데선까지 접어내려주세요. 여기 가운데선이 보이지요? 다시 한번 대문 접기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를 가운데까지 접어주고 왼쪽에 있는 색종이를 가운데선까지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돌려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은 후에 이렇게 두 번 세모모양으로 접었다 펼칠 거예요. 먼저 이렇게 세모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꾹꾹 두 번씩 눌러주세요. 자, 반대쪽으로도 역시 세모모양으로 접었다 펼치겠습니다.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으니까 두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자, 펼친 후에 다시 똑바른 네모 형태로 놓은 후에 위쪽 색종이를 한 번 펼쳐주세요. 그럼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보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비스듬한 선에 맞추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역시 비스듬한 선을 따라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으면서 위쪽 색종이를 아래로 꾹 눌러주면 이런 모양 나와요. 아래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 번 펼쳐주고 펼치면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보입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바깥쪽으로 색종이를 접어주세요. 그러면서 위쪽 색종이를 꾹 눌러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와야 해요. 이런 모양 나왔다면 이제 위쪽 색종이 이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 주머니를 만든 후에 벌려서 꾹 눌러주세요.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서 작은 네모 만들어주고 아래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손가락 넣어 주머니 만든 후에 꾹 자, 한 번 더 해줄게요. 손가락 넣어 주머니 만든 후에 꾹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다시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을까요? 여기 가운데 선이 보이지요? 이 선에 맞추어서 아이스크림 접기 할 거예요.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역시 가운데 선까지 접어주세요.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가까이 보여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주고 반대쪽도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모두 아이스크림 접기로 접어주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방금 아이스크림 접기로 했던 부분을 이렇게 손을 넣어서 벌려주세요. 그리고 꾹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때 중요한 것은 위쪽에 작은 세모, 이 가운데에 있는 선이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주는 것이 잘 접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벌린 후에 꾹 눌러서 가운데 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나머지 목 부분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잘 안될 때는 이렇게 연필을 이용해서 연필을 넣어 벌린 후에 꾹 눌러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잘 돼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위쪽에 있는 가운데 선이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선과 일자가 되도록 접어야 예쁘게 접는다는 것만 주의해 주세요. 연필을 넣어서 벌리면 조금 더 잘 되지요? 이렇게 해서 전통문양 한 가지가 완성되었어요. 다시 색종이 한 장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 같은 방법으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쳐주고요. 반대쪽도 역시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쳐줍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접기 합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이스크림 접기 해요. 그리고 다이몬드 형태로 놓은 후에 세모로 접었다 펼쳐주세요. 반대쪽으로도 한 번 더 세모로 접었다가 펼쳐줍니다. 자, 이렇게 똑바른 네모로 놓은 후에 위쪽을 들어서 이렇게 눌러주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펼친 후에 비스듬한 선에 맞추어 벌려주기 아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주머니를 만들어 꾹 눌러주고 네 군데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이몬드 형태로 놓은 후에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네 군데 모두 다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기예요.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네 군데 모두 다 아이스크림 접기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까 첫 번째 만들었던 것과 방법이 똑같아요. 이제부터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자, 이번에 이 위쪽에 있는 세모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꾹꾹 눌러 펼치면 이렇게 선이 세 개가 보여요. 그리고 이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벌려주세요. 벌리면서 자연스럽게 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길쭉한 네모 모양이 나와요. 자, 다시 한 번 해볼까요?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입니다. 위쪽에 있는 세모를 아래쪽으로 꾹꾹 눌러서 선이 분명해지도록 한 후에 펼치고 나머지 모두 다 펼쳐주면 방금 만들었던 선에 맞추어서 위로 벌리면서 자연스럽게 접어주기 자, 잘 되고 있나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위쪽에 있는 세모 꾹 눌러서 펼친 후에 아래쪽 색종이 한 장을 들어서 옆쪽 색종이를 꾹꾹 눌러서 길쭉한 네모 만들어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래쪽 색종이를 들어서 벌린 후에 이렇게 선을 따라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럼 방금 접었던 것을 아래쪽으로 접어내리겠습니다. 네 군데 모두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어내려주세요. 자, 되었나요? 그러면 첫 번째 만들었던 것과 합체해 볼게요. 다시 벌린 후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런 후에 방금 벌리면서 올렸던 부분을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돼요. 다시 요것도 이렇게 접는데 요 사이사이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조금씩 벌려서 다시 이렇게 눌러주세요. 또 이쪽에 있던 것도 다시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사이사이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예쁜 꽃잎 모양이 완성이 되었어요. 가운데를 고정하기 위해서 색종이 한 장을 더 준비해주세요. 자, 그리고 풀 뚜껑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모양을 그려볼게요. 꼭 풀 뚜껑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동그라미 모양이 나오는 물건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린 것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었다면 풀 칠을 해서 가운데 붙여줄게요. 그러면 색종이들이 벌어지지 않고 딱 고정이 돼요. 이렇게 꾹꾹 눌러줍시다. 짠! 이렇게 해서 예쁜 꽃 모양의 전통 문양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